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니계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 9월 학력평가 1번 듣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여자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되고요. 1,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화문이 짧아서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을 꼭 잘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How was your trip to Jeju Island? 제주도 어땠어? It was great, 좋았어. The food was especially amazing. 음식이 특히 좋았대요, 그쵸? What did you enjoy the most? 뭐를 가장 즐겼냐? 이렇게 되는 거죠. I want to try it when I go there. 뭐를 가장 맛있게 먹었어? 나 거기 가면 한번 먹어볼래. 음식 추천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 뭐가 되겠어요? Why don't you give it a try? 시도해보는 거 어때? 아니고요. Give it a try라는 게 시도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아니죠? 이번에는 I want to visit other countries too.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어 아니고요. I really like noodles with pork. 고기가 들어간 이제 noodle soup 하면 이제 국수가 맛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추천을 해줘야겠죠. 그쵸? 일반 정답은 3번이고요. 다시 여러분 들어보고요. 확인하시고 문제 해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